뭐예요? 하... 그냥... 우리 두 사람 방해할까요? 기획디자인실은 매장 디자이너랑 달라서 외근도 많이 없고 대신 야근이 많지 전국 매장이 아웃라인부터 트렌드 분석, 홈 인테리어 부분에 모든 일을 총괄하니까 나 되게 건강해요 집에만 있으니까 오히려 입답도 심하고 아주 안 좋아요 안 돼 내가 왜 동빈 씨 허락을 받아야 돼요? 어머님 아버님도 허락하셨고 나는 입사 지원서 넣을 거예요 내가 붙여달라고는 못해도 떨어뜨릴 능력은 있을 것 같은데? 뭐야? 뇌물이에요 내일 고맙고 감사해서 원래는 분위기 좋은 데서 주려고 했는데 열어봐 하나는 씩씩 입고 씩씩이 태어나면 우리 셋이 똑같은 반지 끼고 다니려고 김인영은 강동빈과 결혼해 주시겠습니까? 평생 나와 함께 내 옆에 있어줘 평생 나와 함께 내 옆에 있어줘 안 받아주세요 김인영은 강동빈과 결혼해 주세요